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여러분 오건영 부부장 예스24가석 아시죠? 오늘날 끝나니까요 올해의 책 자 그러면 정말 올해의 기자입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내년에도 하면 안 돼요? 할 만큼 했잖아요 됐어 이제 요즘 그런데 임원 인사철이거든 어제 LG그룹도 보니까 굉장히 스타 CEO자, 권영수 부회장 우리 빌딩에 계신데 응태하신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포스코 회장 설도 좀 어제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 요즘 어쨌든 사장님이 오시라는데요 그러면 긴장 상태야 둘 중에 하나거든 지금 부를 때는 뭔가 중요한 당신의 승진이야 이거 아니면 수고했어 당신 전모로도 잘할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은 막 힘 생기고 고생했어 참 오래됐네 뉴스 시작합시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최근에 정말 센 것 같아요 어제도 상승 마감했는데 이게 뭐 지수 자체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다우존스는 0.53% 나스닥은 0.46% S&P500은 0.41% 올랐는데 지수 자체가 강하진 않은데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밤부터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을 하고 내일은 그 다음 장은 한시 정규장에서 단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제 때문에 4분기 매출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술제들이 조금 약세를 보인 게 있고요 그리고 미시간대학교에서 집계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61.3 나왔는데 이게 전월보다 낮아서 4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지표가 꺾이고 있다는 거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한 10년물 기준으로 한 4.4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5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어제 오펙회에 연기됐다 그러면서 장중에 한 5% 가까이 내렸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납북 추사하면서 장을 마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은 제가 미스터 공포 쪽인가? 전쟁 뉴스들이 좀 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거는 공포는 아니네요 나흘간 휴전에 들어갑니다 그 조건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지 50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4일 동안 휴전을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46일 만입니다 근데 휴전 상황이 4일 만에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인지를 더 풀어주면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어제 이스라엘 강요회의에서 결국은 카타르가 또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카타르가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거다 카타르에서도 아프가니스탄 그때도 카타르에서 협상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타르가 하마스 쪽 자금 지원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이랑 좀 잘 지내는 그런 좀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타르가 중재를 해서 인질석방 및 임시 휴전안을 어제 이스라엘 강요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강요회의에서는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기 전에 휴전을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는 강경파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사실 이게 휴전을 한다는 거는 하마스가 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휴전이 끝났을 때 좀 더 강한 전쟁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강경파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38명의 강요 중에 극우적인 시온주의 정당 소속 3명만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35명은 여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12명에서 13명 정도를 석방을 하면서 50명 최종적으로 석방할 계획이고요 석방 대상 인질은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마스, 여기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 150명을 석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석방하는 인질은 어린이 30명, 아동의 어머니 8명, 그리고 다른 여성 12명이고 한 300명 정도의 석방자 후보를 이스라엘 쪽에서 공개를 했었어요 팔레스타인 그쪽의 수감자 중에서 그중에 석방 반대 의견이 없는 150명을 풀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 게 2011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납치된 적이 체포가 아니라 뭐라 하죠? 포로로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교환을 했냐면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죄수 1,027명과 교환을 했습니다 1대 1,270명?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수감자 1,027명을 석방을 해서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상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좀 있었고 이게 협상 초기에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비율을 한 1대 5 정도로 협상이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은 50명에 150명이니까 1대 3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체면을 살렸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1대 3, 1대 1070, 1대 5 이러니까 좀 어색하긴 하다 근데 어쨌든 협상의 영역이고 죽이는 거 아니라 서로 풀어주는 조건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헤즈볼라 쪽에서도 냈습니다 성명 내가지고 이스라엘 점령군이 휴전합의를 존중한다 우리도 이를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휴전기간에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을 하는데 일단 4일 동안은 드론 비행도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드론 비행이라는 거는 감시 정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중단하기로 했고 또 휴전기간 동안 누구도 공격하거나 체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의약품이나 연료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들은 트럭이 언제든지 가자지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와요 지금 가자지구 북쪽에 갇혀있던 하마스 병사들이 남쪽으로 도망칠 수 있는 남쪽으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연료 같은 거 지금 공급하게 되면 결국 하마스로 돌아갈 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런 우려를 이 우려는 우려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바라는 거는 이 휴전기간 동안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 취재팀에서 만들고 있는 악권 채널에서 알시파 병원의 문제를 좀 다뤘었거든요 여기 28명의 미숙아를 구출하고 이스라엘 군인 들어가서 병원 수색하고 그런데 그 병원 밑에 또 하마스 땅굴 발견되고 그런 모습들 보면 정말 미숙아들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희도 악권 채널에 올렸다가 다시 영상 수정했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쪽에서도 데이터를 주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면 진짜 뭘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느낌이 들어서 이 휴전기간 동안 좋은 해법을 찾아내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대사하고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고 또 지구본연구소에서도 인터뷰를 최준영 박사가 또 따로 해서 올렸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는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약간 좀 정세가 불안한 남의 전쟁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이 또 미사일 쐈죠? 네? 어제 쐈죠 어제 로켓을 쏴서 군사정찰 위성을 띄웠다라고 지금 보도를 드렸었는데 그리고서 8시에 우리나라 NSC 열어서 군사안전보장회의 열어서 뭔가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9.19 군사합의 내용 중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비행을 금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행을 금지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공중정찰 자산이 훨씬 많아요 북한에 비해서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부분에서 비행을 띄우면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9.19 합의에서 이 조항을 넣은 거는 우리가 좀 양보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공중에 떠서 니네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안 보기로 하고 이 군사합의 내용을 넣자라고 했던 거를 우리가 파기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후 3시부터 거기에 공중정찰 자산들을 다 가동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는 지금 공중정찰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를 안 쳐다보고 있는데 니네가 지금 군사위성 띄워가지고 우리 쳐다보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기하겠다라고 해서 오후 3시부터 감시정찰 자산을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한 6시 조금 넘어서 나온 얘기였는데 북한이 9.19 군사합의 자체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중에 한 조항을 안 지키겠다고 했던 거고 지금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로 치뤄야 된다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모두 철회하고 군사 붕괴선 지역의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남 이거는 북한에서 발표한 거니까 북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남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자기들이 군사위성 띄워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그래요? 네 강조 표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한민국 것들에 그런데 나는 권프로가 열받는 건 당연한데 하루 이틀 해야지 그게 뭐 수십 년 동안 억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아 그런데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굉장히 벌린 합이라 그동안 도발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가까이 붙어있어야 사로 추웠다 보기도 하고 총알도 날라오고 가끔 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9.19 군사합의는 이걸 굉장히 벌려놓은 합이여가지고 꽤 유의미하게 말로만 그렇게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말 그냥 이거 읽어도 되나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만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아 이거 진짜 황당한 거기 워딩이야 뭐 그래서 하여튼 남북 간이 조금 더 경색되는 좀 긴장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 다 돼가잖아요 물론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은 그렇게까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종전이 된들 종전이나 휴전이 된들 전쟁이 그러면 그치냐 그렇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의 테러 같은 것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참 찝찝한 거는 그 전쟁이 동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 그리고 이제 가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도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접경도 그렇고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거나 계속 강화하려는 그 세력권 안에서 전쟁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이쪽으로 올면 올수록 우리 텐션이 강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걱정스럽네요 여기서 더해서 딱 이 뉴스랑 직접적인 뉴스는 아닌데 어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5조 5천억 정도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하고 그런데 바이낸스가 이 제재를 받게 된 주요한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과 불법 돈세탁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총 166만여 건 거래 규모는 총 7억 달러니까 거의 9천억이 넘습니다 돈이 있나? 바이낸스를 통해서 그 거래소를 통해서 북한이 이런저런 돈세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해킹해서 비트코인 얻어서 바이낸스에 팔아서 달러로 만드는 거죠 바이낸스가 그걸 알면서도 눈감았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재 위반 건수는 총 건수고 이 중에 북한 사용자와의 거래 건수로 확인된 거는 한 8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되게 유명하잖아요 최대 비트코인 누가 갖고 있냐 그랬을 때 북한의 주 수출 품목 뭐냐 그랬더니 비트코인 해킹이다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우장펑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SNS에도 많이 올린 사람인데 혐의 다 인정하고 CEO직 사임하고 그리고 벌금 납부와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관련 소식이 아마 북한 관련 소식이 당분간은 또 한참 꽤 시끄러울 것 같아요 뉴스에 많이 오르내릴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잘 추적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두 개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에 대한 상반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는 스텔란티스라고 하면 이름이 여전히 낯서신 분들 많을 건데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그리고 미국 빅3 중에 하나인 크라이슬러, 지프 이런 거 다 모여있는 회사인데 세컨티어들 뭐 하는 거지 뭐 왜? 네? 크라이슬러가 뭐 탑티어예요? 아니 웃었어요 그냥 푸조가 뭐 탑티어입니까? 적절한 기후라 웃었어요 세컨티어들 각자 도생 안 되니까 같이 모여 찌끄래기들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잔잔말이 잔잔말이 그래도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들인데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맞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텔란티스가 유럽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파트너가 중국의 CATL입니다 중국의 CATL하고 유럽에서 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사실 스텔란티스의 미국 파트너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하고 미국에도 합작 회사를 만드는데 유럽에 있는 합작 회사는 CATL과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분은 50대 50으로 합작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요즘에 스텔란티스의 행보가 조금 특이한 게 여기도 중국에서 박살났었습니다 지프 같은 거 중국에서 팔다가 현지 업체들한테 밀려가지고 거의 판매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광저우 자동차하고 지프 만들던 거를 1년 전에 합작 철회하고 철수해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슬슬 중국에 찝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최근에 한 2조 원 정도를 들여서 중국의 링파오라는 전기차 회사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링파오의 중국 외 지역에 대한 판매 그리고 전기차 기술에 대한 접근 이 부분을 스텔란티스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많은 회사가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줬고요 그래서 스텔란티스의 CEO예요 거기서 아예 대놓고 한 얘기가 중국에서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파트너에 기대는 걸 선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텔란티스는 CATL과 중국에다 추가적인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미국에서는 포드가 또 CATL이랑 같이 한다고 했던 그 공장이 있잖아요 기술을 갖다 쓰네 이게 위반이네 아니네 그랬던 그 공장 그게 원래 연간 35기가와트시 공장으로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43%를 줄여서 연간 20기가와트 정도 규모로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상되는 고용인원도 한 2500명 정도 되는 걸 1700명으로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일단은 다양한 추정들이 나와요 이게 미국 정부 쪽 정부 쪽이라 그래야 되나 일단 미국의 어떤 공화당이나 이쪽에서 중국하고 하는 거에 대한 압박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얼마 전에 UAW 노조하고 했을 때 임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임금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어떤 반대 앞 어떤 반발 이런 걸로 야 니네 임금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 되니까 우리 투자 많이 못하고 사람 고용 많이 못해 뭐 이런 시그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시그널로 보는 거는 포드가 지금의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 시장을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포드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공급 과잉 얘기 나오고 수요 감소 얘기 나오고 이럴 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될 거니까 우리는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런데 포드는 지금 즉각적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그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아무래도 아무리 스케일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미국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중국계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원래 한국이 유럽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헝가리 터키 위쪽으로 쫙 있었거든요 SDI 공장도 거기 있고 앤솔 공장도 있고 다 거기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는 합작회사도 아까 스텔란티스도 미국에서는 SDI랑 하잖아요 그런데 또 유럽에서는 중국이랑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그러면 한국이 유럽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저도 배터리 회사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진짜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좀 해보는데 풍사적화 같아 일정에 이게 미국이 미국에서 꾹 누르니까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라든지 전기차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엄청 많죠 자기들도 기업이니까 살아남아야 되거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유럽 가서 한국이랑 하는 거야 유럽에서 중국이랑 유럽이랑 중국이랑 그래서 그런 양상들에 대한 것들이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보도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블랙핑크가 영국에서 훈장을 또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빼놓으신 모양입니다 아 예 중요한 뉴스죠 중요한 뉴스 찰스 3세한테? 네 비틀즈 아델 이후로 아 세 번째? 아 그럼요 찰스 3이 세 번째로 줬다 이거지? 세 번째는 아닌 많이 줬을 거야 비틀즈가 언제 비틀즈인데 블랙핑크 받았습니다 블랙핑크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받았는지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주죠 정부는 헤드라인 외에는 안 봐 그리고 자기가 그냥 뇌피셜로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뉴스이긴 한데 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 총회라고 코비라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2030년까지 COP20 그거죠? 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얼마나 줄일 건지에 대한 계획 발표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대사로 블랙핑크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줬다라는 걸로 블랙핑크가 이번에 영국에서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블랙핑크도 홍보대사로 훈장도 받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NDC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BTS도 대거 더 군대 가도 거냐 보니까 아 또가요? BTS 아미 된다 자 그럼 잘 뽑았더라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